한국 SMC에서 제작한 공합기본회로 14당입니다. 이번 회로는 파일럿타입 이그조스트 센터형 3위치 솔레노이드 벨브, 듀얼 스피드 컨트롤러를 사용한 실린더의 돌출을 방지하는 회로입니다. 파일럿타입 이그조스트 센터형 3위치 솔레노이드 벨브의 기능은 앞에서 학습하였으니 궁금하신 경우 이전 강의를 참고 바랍니다. 스피드 컨트롤러는 제어 방식에 따라 미터인 제어와 미터아웃 제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터아웃 제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돌출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출현상은 실린더가 작동 중에 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돌출현상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워크물의 낙하나 위치이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돌출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터인 제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상태에서 동력원 에어가 공급되면 3위치 벨브의 1번 피포트에 의의 막혀 있으며 로드측과 헤드측 에어는 대기압 상태입니다. 3위치 솔벨브의 솔 2번의 전기를 인가하면 벨브는 오른쪽으로 전환되고 미터아웃 제어는 자유름이며 미터인 제어는 제어 흐름으로 에어가 제어되어 로드측으로 에어가 공급됩니다. 3위치 솔벨브의 솔 1번의 전기를 인가하면 벨브는 왼쪽으로 전환되고 미터아웃 제어는 자유름이며 미터인 제어는 제어 흐름으로 제어되어 헤드측으로 제어된 에어가 공급됩니다. 이때 로드측에 배기되는 에어 흐름 두가지로 나뉘며 미터인 제어는 자유흐름, 미터아웃 제어는 제어 흐름을 알 수 있으며 미터아웃 제어로 에어가 제어되면서 3위치 벨브의 2번 포트와 3번 포트를 통해 배기됩니다. 즉, 헤드측은 미터인 제어면서 로드측은 미터아웃 제어가 동시에 제어되면서 실린더는 전진을 합니다. 미터아웃 제어만 사용하면 전진 작동 중에 돌출이 발생하는데 이 돌출은 미터인 제어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 중에 3위치 벨브의 전기가 차단되면 벨브는 중간 위치로 전환되고 헤드측과 로드측 모두 미터아웃 제어로 에어가 제어되면서 배기됩니다. 중간에서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스피드 컨트롤러를 통해 에어가 제어되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3위치 솔 벨브의 솔 2번의 전기를 인가하면 벨브는 오른쪽으로 전환되고 벨브의 2번 비포트에서 나온 에어는 스피드 컨트롤러로 흘러 미터아웃 제어는 자유름이 되며 미터인 제어는 제어 흐름으로 제어되면서 로드측으로 에어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후진 동작을 합니다. 즉,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할 때 에어 공급은 미터인 제어, 배기는 미터아웃 제어로 동시에 제어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도의 포인트는 전진, 후진 모두 미터인 제어가 포함되어 있어 돌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로에 적용된 스피드 컨트롤러는 4개가 각각 별도로 사용되어 제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몸체로 미터인과 미터아웃이 제어되는 스피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듀얼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또한 돌출방지 벨브를 사용하여 실린더의 돌출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듀얼 스피드 컨트롤러의 미터인과 미터아웃을 제어하는 방법은 당사 교육과정의 실습에서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